문어냅시다 파도 한번 타겠습니다 삼란전 이명박근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우리의 정의영상으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의 파도 출발 파도 문까지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의 파도 출발 사단과 여기서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 예술의 전당 대법원 앞에 강남역까지 민주시민 여러분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의 함성으로 출발 반드시 조국장관 지켜냅니다 반드시 총글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가 지켜냅니다 정치검찰 정폐검찰 물러나라 정폐검찰 정치검찰 비성적검찰 물러나라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때 한 번 더 갔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고요 2부 때 한 번 더 갔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한 번 더 갔 rotate